그래서 저는 얘를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아이크림 대용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발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흡수 잘 되네 촉촉하네 좋네 근데 지금은요 저는 그냥 무슨 약처럼 바르는 그 느낌처럼 얘 아니면 큰일 난다 나는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거를 얘를 발라야 주겠다 왜냐 끊어진 걔네들을 연결해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름에 있어서 일단 촉촉하고 그 느낌이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아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노화가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볼, 턱 라인, 심지어 목까지도 한 번에 예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쓱 발라요 그러면 흡수가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흡수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땀 흘리고 피지가 생기면 아무래도 크림보다는 이런 앰플 타입이 되게 흡수도 잘 되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세안하시고 나서 스킨노션 하실 것도 없이 리더스 링클 앰플로 얼굴 전체 이렇게 프로비타민 D3를 쫙 흡수시켜서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만들고 주름 관리하시고 거기에 저희가 드리는 경락혈 마사지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마사지 기계 얘는요 여러분 미세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홈앤쇼핑에서 판매했던 거죠 미세전류가 흐르는 아이는 얘가 유일합니다 근데 오늘요 얘를 모든 분께 다 드려요 그래서 놀라운 날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지금? 다 드려요 이게 거의 2달 이상 못 보여드린 건데요 물량이 없어서 이 제품은 저희가 김무열 원장님의 제품을 따로 구매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9만 9천 판매할 때 사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딱 4주만 쓰시면 좋아지는 주름에 변화가 있는 주사기 모양의 앰플 한 박상 5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8박스 받아가시기 때문에 방송을 굉장히 기다리세요 딱 봐도 기존에 봤던 내가 봤던 비타민 라인하고 용량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빛깔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써본 담당 PD랑 MD랑 쇼호스들이 다 놀랐어요 너무 좋아 멀티비타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얼굴이 뽀얘져요 신기해요 저도 건강식품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4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타민을 먹게 되더라고요 기력이 딸려서 우리 피부도 그래요 근데 이 비타민이 멀티로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A, D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최신상의 기초는 가격을 물론 백화점 가는 고가이지만 동일 제품이 이렇게 용량도 커지고 내용물이 훨씬 더 알차졌습니다 네